안녕하세요. 오늘은 카우보이 돈 64카운트 4 임프로버 레벨에 태그는 없고 리스타드가 한 번 있어요. 스텝할게요. 섹션 1, 오른발, 힐 보드락, 리커버, 힐 사이드락, 리커버, 락배, 리커버, 힙볼 스텝, 힙볼, 크로스, 카운트 1, 2, 3, 4, 5, 6, 7, 8 섹션 2, 오른쪽으로 토스트롯, 토터치, 힐 다운, 토터치, 힐 다운, 시저 스텝, 사이드, 투게더, 크로스, 클랩, 카운트 1, 2, 3, 4, 5, 6, 7, 8 섹션 3, 왼쪽으로 토스트롯, 토터치, 힐 다운, 토터치, 힐 다운, 린디 스텝, 사이드, 투게더, 사이드, 락백, 리커버, 카운트 1, 2, 3, 4, 5, 6, 7, 8 섹션 4, 오른쪽 4분의 1 턴하면서 오른발, 포드 스텝, 폴드, 왼발 포드 스텝, 오른쪽 2분의 1 피버턴, 왼발 포드 스텝, 폴드, 오른발 포드 스텝, 왼쪽 2분의 1 피버턴, 카운트 1, 2, 3, 4, 5, 6, 7, 8 섹션 5, 오른발, 크로스랑, 리커버, 사이드, 폴드 또는 왼발, 슬랩필 왼발, 크로스랑, 리커버, 사이드, 폴드, 또는 오른발, 슬랩필 카운트 1, 2, 3, 4, 5, 6, 7, 8 섹션 6, 토스트롯하면서 오른쪽 4분의 1 재즈박스 턴하시면 돼요 오른발, 토스트롯, 왼발, 백 오른쪽 4분의 1 턴, 오른발, 사이드, 폴드 카운트 1, 2, 3, 4, 5, 6, 7, 8 섹션 7, 재즈박스 턴 2번 오른발, 폴드, 백 오른쪽 4분의 1 턴, 사이드, 폴드 한 번 더 폴드 스텝, 백 오른쪽 4분의 1 턴, 사이드, 폴드 스텝 카운트 1, 2, 3, 4, 5, 6, 7, 8 섹션 8, 오른발, 힐 터치, 투데더, 힐 터치, 투데더 오른발, 폴드 스텝 체중 오른쪽 두시고 왼쪽 4분의 1 턴 하면서 힐 바운스 3번 한 번, 두 번, 세 번 카운트 1, 2, 3, 4, 5, 6, 7, 8 풀 카운트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투월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리스타트는 3시 방향에서 4월, 섹션 7까지 하시고 다시 3시 방향에서 리스타트 하시면 돼요 3시 방향에서 4월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리스트 할트 1, 2, 3, 4, 5, 6, 7, and 8 이어서 하시면 돼요 Thank you for watching